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8년도에도 나왔던 문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마치지 말라고 두 문제 정도는 항상 밑도 끝도 없는 거 나와. 여러분들 그거는 백날 공부를 해도 마칠 수 없는 문제. 찍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두 문제 나오는 거에 연연해 하면 절대 여러분들 법규 공부 못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얘네가 원래는 장이 다른 데는 조금 이렇게 저희랑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왜 장이 조금 다른 데는 달라요? 이러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저희는 순서를 잡아놨어. 그래서 일단 1장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를 해요? 총칙을 공부합니다. 다다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전설로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우리는 옥래 배선, 옥래 시설 공사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장에서 부터가 되겠죠. 4장에 전력, 보안, 통신설비가 들어갈 거고 5장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해주나는 곳에 공사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바로 전기철도입니다. 자 제가 이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신경 쓰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거의 비중이 6문제, 8문제, 6문제야.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몇 문제예요? 20문제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 기본적으로 나는 진짜 다 공부했어. 했는데도 밑두껏도 없이 말이야. 뭐 절토벽에 기울기는 이거 임시적으로 쓸 때 몇 개월이냐. 아니 그런 식으로 쓰면 이거 임시적으로 몇 개월이면 저것도 몇 개월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너무 양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얘기하지만 제 수업을 듣고 여기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요. 최대 18개까지 맞춰. 18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최소 몇 개? 됐습니까? 법규는요. 기본적으로 14점에서 18점. 이번에도 저희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18년도에는 뭐 이런 걸 대놓고 얘기한 거 하지만 만점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만점자들이 어떻게 만점이 나왔느냐. 사실 모르는 게 두 문제 정도 있어. 근데 그걸 찍었는데 맞힌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뭐 18개, 19개, 17개, 16개 이 정도 수준에서 법규는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타이틀 공부야. 무조건 이 명칭일 때는 답이 요거야.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 제가 책을 만들 때도 그냥 무조건 만든 게 아니라 좀 개념상 맞춰서 한 거예요. 물론 총칙은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안 맞지만 이렇게 전설로라든지 옥랩에서는 그 순서에 맞게끔 저희가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번 타임하고 다음 두 타임 동안에 걸쳐서 이런 내용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가 타이틀을 적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면 아, 이걸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여기에 쓰이는 용어 하나하나는 과목을 들어가서 수업할 때 하나하나 다 찝어드려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무얼 배울 거며 무슨 타이틀을 꼭 알아들어야 돼. 이 뜻이 돼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총칙이랬어요. 그러면 총칙이라면 말 그대로 모두 다 망라에서 공부하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험 문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19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18년도에도 꼭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꼬박 잘 나왔던 게 바로 뭡니까? 용어정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발전소란 무엇이에요? 개폐소란 뭐예요? 급전소란 뭐예요? 1차 접근 상태란 뭐예요? 2차 접근 상태란 뭐예요? 이런 말들이죠. 그러면 그게 뭐지?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 이제 요목조목 얘기하죠. 일단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샘플로 간단히 얘기하면 소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그 행위만 하는 장소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발전소는 뭐겠어? 발전만 하는 거야. 변전은? 변전만 하는 거야. 개폐는 열고 닫고만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야? 여기 세 가지는 여러분들 다 맞춰.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잘 나와? 요런 소의 개념에 급전소가 있는 거야. 그럼 급전소가 뭐지? 이런 걸 이제 정규반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급전소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런 소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지시하는 거야.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게 급전소예요. 됐죠? 지시를 하는 곳. 요런 타이틀적인 명칭. 뭐는 뭐? 뭐 관등회로다. 그러면 관등회로. 관등? 등이자. 그러면 등의 외로. 그러면 등의 외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안정기 2차 측서부터 방정관까지. 요런 것들을 배우는 게 용어정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런 용어정이는 수업 시간에 한 번만 들으면 아마 크게 다시 공부 안 해도 시험장에서는 마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배우는데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일단 전기를 끌고 가는 전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전선도 피복이 없는 전선은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전선. 그러니까 우리가 나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피복이 있다 없다? 피복이 없는 거야. 피복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절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절연. 절연이라는 건 뭐예요? 감전이 되지 않게끔 어떤 비닐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거를 피복을 씌워서 감전을 방지하는 게 절연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절연이 안 된 게 나전선이고. 그러면 절연을 되게 한 게 뭐야? 그러면 그게 바로 절연 전선이겠지. 근데 이거를 더 튼튼하게 한 게 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뭐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나전선, 절연 전선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딱 이걸로만 나눠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절연 전선에도 HIV, R, D 이런 식으로 어떤 절연 전선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종류는 필기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필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실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할까요? 법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걸 앞으로 법규라고 할 텐데 너무 기니까 법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얘 때문이야. 우리는 필기만 붙는다고 해서 자격증 안 줘. 실기까지 붙어야 돼. 근데 법규의 거의 80%가 2차 실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필기 때 이 법규를 제대로 안 해놓으신 분은 2차 실기 공부할 때 이걸 다시 해야 돼. 다시 외워야 돼. 그러면 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왜? 그때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이거 법규. 이거 그때 배웠던 건데. 근데 시험 문제 나온대. 그럼 그때 가서 또 공부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 못 붙는 거야. 따라서 법규는 필기 때에서도 외운 대로 답을 구할 수 있고 외워놓으면 2차 실기 때 그대로 다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할 거예요. 이건 외우세요. 이런 거. 별필 쳐줄 거라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두라는 건 필기만 나와. 그러니까 필기만 나오니까 필기는 사지선다잖아. 그러면은 명확하게 안 외워도 좀 공부해놨었다면 딱 봤을 때 아 이거 이거였어. 이렇게만 하면 돼. 떠올릴 수만 있으면 돼. 보고 힌트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2차 실기는 주관식이니까 힌트가 없어. 따라서 명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2차 때 가서는 아 아 아 아 아 이러다 못 푸는 거야. 얘가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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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다 나온다고.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거는 내가 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모두 80% 정도가 다 2차 실기에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선에 대한 종류를 공부했어. 그러면 이런 전선을 갖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선로가 계속 가는 게 아니야. 중간에 어떻게 돼요? 조인을 해야 되잖아. 접속법. 조인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조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이 있겠죠. 됐죠? 그걸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배운다는 거야. 타이틀을 공부하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선의 종류와 접속법을 했다면 잘 봐봐요. 세 번째. 우리는 전선을 갖고 가든 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절연을 안 하는 게 기본이야. 절연을 하는 게 기본이야. 당연히 우리는 사람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절연을 하는 게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가 있겠죠. 뭐 사람이 절대 접속될 우려가 없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절연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절연을 안 해도 되는 곳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절연은 절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같은 경우에는 피복은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로 전기가 안 흘러야 되잖아. 그러면 이 피복물에 절연물에 저항값은 절연 저항값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저항이라는 게 뭐죠? 전기가 못 흐르게 하는 거잖아. 잘 못 흐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기는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쉬운 피복의 저항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그쵸? 그러면 이게 모두 다 똑같을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압이 세면 셀수록 멀리서도 감전될 수 있어. 그런데 전압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이 가도 감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절연의 개념은 전압이야. 선의 굵기는 전류야. 됐습니까? 감전이 안 되게끔 하는 거는 뭐가 기본이라고요? 절연. 이건 뭐랑 관계된다고? 전압. 그런데 물을 많이 흘려야 돼. 전류를. 그러면 이거는 선의 굵기가 굵어져야지. 그 개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얘는 절연이라는 건 뭐랑 관계된다고 했죠? 방금 전압. 그러니까 전압의 종류에 따른 저항값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 단어. 이런 단어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이 단어가 나오면 답은 0.1, 0.2, 0.3, 0.4 중에 하나야. 이해해봤어요? 이런 걸 이제 배운다는 얘기예요. 자, 절연 저항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절연 저항값에 의해서 절연을 했어. 그런데 이게 내가 딱 100V면 100V만 딱 견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까지는 더 견뎌야 된다. 얼마까지는. 그거 우리는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더 견딜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절연, 내력, 시험의 종류가 엄마엄마하게 많이 나요. 즉,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나오는 거야? 2차 실기. 됐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타이트. 이런 타이트. 요 타이트일 땐 답이 뭐뭐뭐뭐뭐뭐뭐. 요 타이트일 땐 답이 뭐뭐뭐뭐. 이렇게 타이틀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연을 했어. 그러면 절연을 해갖고 갖고 가는데 우리가 어떤 더 위험성이 존재하면 사람이 감전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인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는 거야? 이 타이틀일 땐 답이 이렇게 타이틀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연을 했어 그러면 절연을 해갖고 갖고 가는데 우리가 어떤 더 위험성이 존재하면 사람이 감전되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이런거 인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는거야 접지를 하게 되는거지 접지가 뭐에요 땅이야 땅 땅에다가 접속을 시켰다는 얘기야 됐어요? 우리가 어떤 위험 어떤 위험한 전기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고시 외암에 사고가 생겼다면 이걸 땅으로 끌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묻어준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접속됐을 때보다 저항이 적은 땅으로 흐르게 되는거죠 위험 사고시 일반적으로 흐르는게 아니라 됐어요? 정상적일 땐 이쪽으로 당연히 안 흐르지 어떤 사고시 위험시 됐어요? 그때 땅으로 전류를 흘리게 해서 뭐 감전사고를 방지한다는 얘기야 이런거 우리가 뭐라고요? 접지라고 하는거야 접지 됐죠? 접지가 뭐라고요? 땅에다가 접속시킨거야 위험성이 있는거에요 그 위험했을 때 사람한테 위해를 안주고 땅으로 흐르게 해줘서 뭐 감전사고를 방지하는게 접지지요 그러면 접지를 모든 전기제품을 다 똑같이 할까? 아니잖아 위험도에 따라 얘를 종류를 나누는거야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삼종 접지 그러면 이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어떤 것들을 이 종류의 1종 접지를 할건지 어떤 종류는 2종 접지를 할건지 어떤 종류는 3종 접지를 할건지 그 내용에 따라 분류가 되겠죠 됐어요? 몇 종 접지를 할건지 분류를 하겠죠 요런 것들이 일단 기본시험 문제야 됐어요? 요런 것들이 뭐라고요? 기본시험 문제 이건 필기식이 다 나오는 거지 됐어요? 필기식이 다 나오는 거야 뭐는 다시 해서봐 400V 미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400V 미만은 다 3종 접지야 특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특고라는 말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다 1종 접지야 매우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를 나누는 건 필기에서도 잘 나오고 실기에서도 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접지를 했을 때 접지를 했을 때 그 아까 얘기했죠 이 저항값이 땅으로 묻은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 크면 땅으로 전류가 잘 흐를까 못 흐를까 못 흐르겠지 못 흐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접지를 딱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저항값은 작아야 돼 그래야지 방전이 잘 돼서 사람이 감전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지를 했을 때 얼마의 접지 저항값을 갖느냐 그러면 얘는 이하여야 되겠지 몇옴 이하 몇옴 이하가 돼야지 방전이 잘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절연 저항은 절연을 시켰으니까 절연을 시켰으니까 사람이 닿아도 전류가 안 흘러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다 뭐야 이상이겠지 개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것도 접지선을 끌고 가는 걸 거야 선으로 그럼 이것도 모든 종별의 선의 굵기가 같을까 아니죠 접지선의 굵기가 다 종류마다 다르다는 거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요게 아주 일장 총칙에서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용어정이 절연 그 다음에 뭐 적지 이 개념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됐어요 요기 용어정이 전선 그 다음에 절연 그 다음에 접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기계 기구들의 시설들이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옥외 배전용 변화기는 어떻게 시설해야 되느냐 됐어요 고압 기계기구는 얼마를 시설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때 가장 잘 나오는 게 뭐겠어요 높이겠지 높이 얼마 이상의 높이로 시설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됐어요 그럼 이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접근하면 안 돼 그 울타리 담을 시설할 거 아니야 못 들어오게 그럼 이때 울타리 담을 시설했을 땐 얼만큼 이격시켜야 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종류를 공부하는 게 요 부분입니다 필기 위주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거는 뒤로 넣어도 되지만 앞으로 넣는다면 우리가 휴즈라든가 차단기 있죠 배선용 차단기 NFV 같은 거 그러면 이런 휴즈나 배선용 차단기는 됐어요 이거 어떻게 시설하냐 어떻게 쓰이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휴즈가 조금 전류가 더 흐른다고 뚝뚝뚝 끊어지고 차단기가 뭐 자기 전기가 조금 더 흐른다고 해서 뚝뚝뚝 떨어지면 바로바로 끊어지면 쓰기가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얼마의 전류의 몇 배가 흐르면 몇 분까지는 조금 견뎌야 된다 라고 하는 표들이 이렇게 촤악 나올 거야 이해가요? 몇 배 몇 배의 어떤 전류가 몇 배일 때 몇 분 이내 차단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휴즈와 배선용 차단기 이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19년도에도 나올 거고 18년도에도 나왔고 얘는 필기, 실기 다 나오는 파트죠 됐어요? 물론 얘도 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장에 대한 총칙 부분을 막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장을 한번 봐보면 2장은 우리가 전설로가 되는 거죠 총칙에서는 아, 전반적으로 전기 제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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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유예해야 돼 라는 걸 배웠다면 2장 전설로에서는 딱 하나야 발전소, 변전소 그래서 원래 다른 책은요 1장 다음에 2장이 발, 변전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요고, 요고 요 챕터 5가 다른 교재는 요 1장과 2장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순서로 따지면 이게 맞아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에 대한 시설을 먼저 공부하고 전설로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 한 문제 정도나 두 문제 정도인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맨 뒤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체제로 우리는 바꿔버린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변전소에서 변성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전기를 끌고 가야 되잖아 끌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를 끌고 갈 때 가장 기본은 가공설로야 가공, 지중, 땅 속이 아니라 뭐 하늘로 이렇게 가공은 거야 공기 중, 됐어요? 이렇게 전주를 철탑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우리는 가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공 전설로를 갖고 갈 때 인제서부터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뭐? 가장 문제점이 될 거예요 뭐냐 전설로를 끌고 갈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땅 위에다 세웠대 그러면 문제점이 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풍압하중이지 풍압 바람의 압력이야 다시 얘기해서 바람이 불면 이 지지물한테 얼마만큼 수평하중을 옆으로 얼마만큼 미냐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자중이 있고 바람까지 받으면 당연히 그 세터가 합성값으로 얘는 더 많은 쓰러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전설로를 끌고 갈 때 당연히 뭐 요게 이제 뭐 배울 거지만 뭐 지지물이라든가 그러면 지지물 위에 뭐가 있어요? 왕금이 있겠죠? 그 왕금 위에 뭐가 있겠어요? 애자가 있겠죠? 그러면 애자 위에 뭐를 갖고 가죠? 전선을 갖고 갈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풍압을 얼마를 받느냐 바람의 압력을 얼마를 받느냐 메다 자승당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는 다 외워야 돼 아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뭐 전선인데 다도체다 그러면 얘는 얼마의 풍압을 받아 그러면 666 외워야 되는 거야 파스칼 압력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개요야 개요 개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뭐뭐뭐가 있냐를 공부하는 게 지금 타임이에요 이걸 한번 들어서 내가 머릿속에서 확립을 시키고 세부적으로 수업 수업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야 이게 뭔지는 이제 배울 것들이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압화종 아 바람의 압력을 얼마를 견디느냐 얼마를 받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나왔어요? 이것만 견디면 될까? 안 되겠죠 바람을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그 바람에 받는 압력만 견디는 걸 두면 돼?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여유분을 줘야 되겠지 그걸 공부하자고 이걸 배우는 거야 그게 안전율이야 즉 우리가 이 풍압화종을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는 이 중에서 뭐를 배우는 거야? 지지물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지지물들이 아까 얘기했죠 얼마의 풍압을 받는대 그러면 그것만 견디면 돼?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여유분을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물을 공부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린 뭐를 배우는 거야? 안전율이라는 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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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를 주느냐 그러면 지지물을 그냥 그냥 이렇게 땅 위에다 이렇게 세우나? 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만큼으로 묻느냐 그 묻는다는 걸 우리는 근육 깊이라고 하는 거야 땅 속에다 넣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근육 깊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2m 전주야 그러면 땅 속에 몇 m를 묻혀야 돼? 그러면 이게 법규적으로 15m 이하인 전주인 경우에는 6분의 1 그래서 2m을 땅 속에 묻어 라고 이런 걸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물에 대한 안전율 근육 깊이 그리고 당연히 지지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됐죠? 이런 문제 이런 거 참 필기에서 잘 나오고 참 여러분도 여기서 얘기한데요 이 전설로가요 참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필기에서는 매우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전기 기사를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 실기에서는 여기는 잘 안 나와 2차 실기에서 됐죠? 자 그러면 지지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것도 잘 나오죠 특히 이 중에서 내장형 내장형 뭐? 내장 장력이 연결되는 거야 다시 이쪽에 대한 불평형 장력에 강한 게 뭐라고요? 내장형 이쪽은 200m 떨어졌어 여긴 100m 떨어졌어 전선은 여기 200m가 여긴 전선은 100m가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쓰러질 힘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거를 견디게끔 하는 게 내장형이야 그런 것들의 종류를 공부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물을 배워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는 뭐를 하겠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풍화파중을 배웠고 거기에 지지물을 배웠고 그러면 왕금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또 나와요 이격거리로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전선이지 그러면 가공전선에 전압별 뭐가 나오는가? 당연히 굵기죠 굵기 전선에 얼마짜리 굵기를 써서 가고 아 물론 얘도 얘도 전선도 첫 번째는 뭐겠어요? 얼마짜리 안전률을 갖는 전선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굵기 저압일 땐 저압일 땐 고압일 땐 특고일 땐 얼마짜리 굵기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지물에 이런 전선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건물하고 가까이 있어 그럼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이렇게 건물에 건물에 전주가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그럼 위험하잖아 그럼 이쪽으로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여? 이쪽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선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잘 나와 됐어요? 정말 잘 나와 그럼 이런 지선에 대해서 얘도 뭐 안전률 나갈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육 깊이 뭐 이런 내용들 됐어요? 어떤 방법에 소서는 몇 가닥을 쓰느냐 인장하중은 어떤 거를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지선이야 근데 이게 정말 잘 나와요 18년도에도 계속 나왔고 19년도에도 계속 나올 거야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꼭 공부해야 돼 지선 아 어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얘기해요 어떤 바람의 압력을 봐도 그러면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쓰고 어떤 거를 썼어 근데 이게 어떤 거랑 가까이 있어 위험하네 그럼 위험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강을 위해서 쓰는 게 지선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갈 때 제일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바로 뭐겠어요? 당연히 전주를 얼마마다 묻어줘야 되는데 얼마마다 묻어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는 경관이라고 하죠 경관 경관이 뭐라고요? 지지물과 지지물 간의 간격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경관 됐죠? 그러면 이때 얘도 종류가 하나겠어? 아니야 지지물 종류에 따라 경관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공사였어요? 보안공사가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 오셔야 돼요 일반이란 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 혼자 그냥 가는 거야 위험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경관을 좀 더 멀리해도 되겠지 근데 보안경관? 보안이잖아 보안 보안했다고 옆에 어떤 이런 식으로 건조물이 있거나 어떤 지지물과 지지물이 근접되어 있거나 식물이 있거나 삭도가 있거나 위험해 위험하면은 이거를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가는 거라고 그게 보안공사야 경관이야 그러면 경관만 줄이나 보안공사 시? 아니지 전선 굵기도 더 굵은 놈을 쓰겠지 일반 공사의 굵기를 쓰는 게 아니라 더 보안이니까 더 굵은 전선과 더 좁게 해서 간격과 간격 사이를 좁게 해서 끌고 가는 게 보안공사야 그러면 이런 보안공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떠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세부적으로는 이제 수업시간을 배우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선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갈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겠어요? 이격거리야 벗규니까 우리는 벗규가 뭐야?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뭐야? 기술 기준이 뭐야?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타설비에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격거리를 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이격거리는 어떤 게 있느냐 동일 지지물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전주를 세웠는데 특고 하나 가고 옆에 전주 세워서 고압 가고 옆에 전주 세워서 저압 가면 시설비는 3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한 개의 지지물에다가 특고 고압 저압을 같이 끌고 가면 돈이 적게 들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 개가 서로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 지지물에 여러 개의 전력선과 전력선을 끌고 가면 위험하니까 얘네 둘 사이에 뭐를 둔다는 얘기야? 이격거리 를 둔다는 얘기지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병가라 칭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명칭 이런 타이틀 근데 이번에는 전력선이 가는데 약절류전선 통신선 전화선 이러한 약절류전선을 같은 지지물에 끌고 가 그러면 이때 이격거리가 얼마야 이런 걸 공부하는 거라고 이걸 우리는 공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 지지물의 전력선과 약절류전선을 끌고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공가라 한다는 얘기야 이런 타이틀 그러니까 지금 개요지만 용어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용어들 앞으로 벗겨서 써먹을 용어들을 짧은 시간에 한번 흩어보고 가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뭐냐면 각각이 접근하거나 교차야 이건 동일 지지물이고 동일 지지물이고 동일 지지물의 위에다가 고압 가고 밑에다가 저압 가면 얼마를 이격시켜야 돼 여기가 저압선이고 여기가 약절류면 얼마를 갖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두 개라고 그런데 이번엔 접근교차 가까이 왔거나 아니면은 교차됐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안테나죠 그러면 이것도 이격거리가 얼마야 라고 공부를 해야지 마지막으로는 병행 병행이라는 건 동일 지지물의 시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얘가 이렇게 가면 옆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를 같이 갈 때 얘네 둘에 대해서 유도작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격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게 병행이야 됐어요 요런 용어들 요렇게 봐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필기에서는 지금 요 타이틀들이 요 타이틀들이 필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어 나가야 될 거죠 특히 지금 요 6가지가 전설로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잡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농사용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군의 공장에 쓰이는 선로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옥측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요런 거는 좀 잡다하게 제가 수업시간에 특징 딱 요거올 땐 요거올 땐 요거 딱 간리켜 드릴 거예요 고것만 보면 돼 그런데 잘 나오는 게 있지 뭐 바로 우리가 이제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거 지중전설로 땅 속으로 갈 때 직매식이냐 관로식이냐 암거식이냐 이거 다 이제 수업시간 할 거예요 지중전로 땅 속으로 갖고 가는 전설로 됐어요 그럼 거기에 방식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어떻게 매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게 지중전설로 그러면 지금 봐봐요 전기를 끌고 오는 걸 다 한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겠어요 드디어 집에 갖고 들어오는 인입선에 대한 기준들이 있겠지 인입 제가 용어정이니까 인입 뭐 가공해서 그러니까 전로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선 가공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요 부분에 대한 규정을 공부하는 게 인입선이야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총칙과 전설로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하도록 할게요